최근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남태평양에서 20일 바누아트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연속 2번 발생 21일 뮤즐랜드 케르데맥에서 규모 5.1과 5.6의 강진이 연속 2번 발생 23일 파푸아뉴기니에서 규모 5.5의 강진 발생 24일 피지에서 규모 5.6의 강진 발생 26일 바누아트 규모 5.8의 강진 발생 그리고 알류산멸도와 미국 세남드레아스 단층 멕시코 중미와 남미지역의 부레고리 지역에서 강진들이 계속 발생 중에 있습니다. 11월 25일 일본에서는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후쿠시마 나카도리 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한 달 뒤인 2011년 4월 11일에 후쿠시마 하마돌이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 하루 뒤인 4월 12일에는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진을 보면 11월 9일에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현 나카도리 오늘 지진 발생 장소에서 가까운 곳이고 2주 전입니다. 지난번 이와태현 지진도 2주 후에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후쿠시마 역시 2주 후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동북 지방은 2주간의 시간 차이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월 9일은 후쿠시마 이 지역에서는 3회 군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지진은 규모 4.9의 강진이었고 진원의 깊이가 10km로 얕습니다. 어제 25일 지진도 진원의 깊이가 10km로 얕습니다. 두 번째 지진은 히로시마 현 북부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11월 12일에 이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주 전입니다. 또한 과거 2019년 6월 10일에 규모 2.9의 지진이 어제 25일 발생한 히로시마 현 북부 근처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2년 만입니다. 또한 2019년 6월 10일 히로시마 지진 이후에 야마가타현에서 진보육강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야마가타현의 진보육강의 강진 발생 전에도 2021년과 마찬가지로 지진 횟수가 감소하고 뉴질랜드에서 2019년은 5월에 규모 7의 강진이 3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일본 야마가타에서 진보육강의 강진 및 일본에서 큰 지진들이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25일 세 번째 지진은 미야기현 북부의 규모 2.7 지진입니다. 지난번 11월 23일 규모 5.0의 강진이 있었으며 이틀 전입니다. 장소는 떨어져 있습니다. 11월 23일에 미야기현에서 반년 만에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하 이틀 뒤에 또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